안녕하세요. 우선 수상을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박선영씨께서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어떤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했는데 역시나 박선영.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도 매력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선 긴 시간 이렇게 큰 행사 진행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를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사실 14년 정도 다니는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에 잘할 수 있어 라고 마음으로 주신 정표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 내주시고 마음 표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또 우리가 박선영씨의 어떤 모습을 또 활동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우리 브랜드 대상 시상식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신 멋진 영상들을 봤는데 거기에 자신만의 것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 공부가 되게 와 닿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할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MBC의 아무튼 출근이나 멜로스테이션의 영화의 박선영의 문제를 비롯해서 앞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조만간 기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 말씀해 드립니다. 축하합니다.